이렇게 닫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시간이 참 빠르고 그거에 또 한 번 놀라고 후배들이 저희를 잊지 않게 해준 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간다 간다 애들 간다 자, 건우 한국 잘 갔다 와 시험 보기 전 기도를 올리고 시험을 보면 찍은 게 맞지 않을까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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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에 지지버면 자기 이름을 딱 어울리는 걸 고른 거야 너네 뭐야 뭐야 오늘 이렇게 후배들이 준비한 거 얼른 자 한 명 뜯어서 하나만 읽어봐 자 감독 해시태그를 읽어봐 깜찍스러움 그건 잊지 말아줘 해시태그만 읽어봐 박등범춤꾼 총깜찍스러움 총깜찍스러움 그리고 상하쌤이 쓴 3행수도 한번 읽어봐 자 우건우 읽어봐 우건우 시작 얘들아 운을 띄어줘 시작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말은 6 dancers 4 잘했어 만족스러워 잘했어 여보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준 가 춥니다 와이엇 기대할게 자민 학생 자 한국인 붓고와 한잔하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이팅 역할 모르겠네 언니가 너무 사람뿐인 줄 잘하네 잘하네 왜 옛날에 해줘야지 하이팅 저보다 고생한 친구들이 많은데 못하겠어요 잘 다녀오고 잘하겠습니다 어이 잘하고 와 잘하고 와 오늘 발 뻗고 잘자 안녕 우건호 잘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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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